.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쥐팝 텔레비의 쥐팝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죠. 그리고 캠핑장이 아닌 이런 집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쁩니다. 지금 촬영하는 게 11월인데 11월 동안 딱 하루 쉬고 주구장창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과 근무 시간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제가 11월에 원래 홍성죽도와 파이널빌리지 오토캠핑장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두 군데를 모두 취소하고 지금 주구장창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정말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막 거의 매주 캠핑을 다니듯이 미친듯이 캠핑을 갈 거고 내년에는 막 뭐 일본 제주도 갑파도 갈 수 있는 데 다 갈 거고 여러분들께 자주자주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튜브를 쉴 수는 없겠죠. 저를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요. 무튼 각설하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베스트 캠핑장 베스트 3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추천을 하는 베스트 캠핑장들은 일부러 이게 서치를 하거나 검색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캠핑을 다녀와 보고 와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 구독자분들이 오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싶은 곳들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업로드를 한 캠핑 영상에 다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가격 같은 건 인터넷이 있으면 다 나오시니까 왜 좋았는지에 대해서만 아주 간결하고 다녀온 캠퍼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강원도 영월에 위치해 있는 포안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아기자기하고 동아같은 개구 캠핑장입니다. 말 그대로 개구 캠핑장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기가 조금 더 좋은데 캠핑장 자체가 굉장히 동아같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한들 굳이 안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 화장실 안에 아주 최신식의 에어컨과 한번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나무 산장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캠핑 사이트들 또한 넓은 파쇄석을 가진 사이트도 있고 제가 묵은 사이트는 조금 좁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고 너무나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파쇄석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데크로 이루어진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도 꽤 널찍널찍하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가 아주 아기자기하고 좋으면서도 포근하게 잘 쉴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앞으로 계곡이 있는데 여기 계곡이 굉장히 놀기가 좋아요. 적당히 깊고 그리고 폭포처럼 이렇게 흐르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재미있고 그 밑에 물이 고여있는 구간은 좀 깊지만. 물놀이하기에 딱 좋은 수심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여름 캠핑을 가실 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영월을 여름에 주로 가긴 하는데 강원도 풍경 아시잖아요. 그 높은 산세와 아주 좋은 자연경관 그리고 맑은 계곡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포안 캠핑장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2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캠핑장 2위는 경북 울진에 위치해 있는 왕피천 숲속 캠핑장입니다. 이 캠핑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원시 자연의 웅장함을 품은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가고 싶어했던 캠핑장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번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이미 꽤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왕피천 캠핑장이라고 해서 정말 원시 자연 그대로의 계곡을 품은 곳이고요. 높은 기암 절벽과 그 밑으로 흐르는 넓은 강이 좀 일반적인 계곡 캠핑장들과는 풍경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조금 구불구불하고 좁은 길목들을 가서 운전하시기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헤치고 딱 들어가면 드넓게 펼쳐지는 자연과 그 원시 자연의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캠핑 사이트들은 뭐 평범하지만 그래도 자연이 워낙 풍부하게 좋기 때문에 자리만 있으면 우선 가보시면은 후회하지는 않을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격급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이렇게 C 사이트들이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곳이 아니고 전화를 통해서만 예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였어요. C12345적이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한데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정도 위치쯤에 있는 이 사이트를 가고 싶다면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자리가 있으니까 이걸로 왕피천 숲속 캠핑장 한번 꼭 가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위는 강원도 영원에 위치해 있는 별마로 빌리지입니다. 이 캠핑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쾌적하고 맑은 여름 계곡의 대표 캠핑장입니다. 별마로 빌리지는 솔직히 정말 기대를 안 하고 갔던 캠핑장이에요. 저희 비주님께서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캠핑을 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말에 예약할 수 있는 곳을 찾자 해서 막 찾다가 발견하게 된 곳인데 정말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자리가 남아서 예약을 했던 곳이었어요. 제가 C 사이트의 12번인가 잘 정확하진 않은데 거기를 예약해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비주님과 제가 형 이거 찍고 비주님과 제가 와 여기 너무 좋다 라고 텐트를 치기 전부터 그렇게 텐트를 치기 전부터 그렇게 감탄을 했던 곳입니다. 우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캠핑장 유형 중에 하나가 일렬로 쭈루루룩 이어져 있는 캠핑장이거든요. 그 일렬이라는 게 계곡을 끼고 그 계곡 앞으로 쭈루루루룩 이렇게 일렬로 캠핑장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것들이 좋은 이유는 어느 자리든 예약에 성공하기만 하면 똑같은 뷰와 똑같은 자리를 보장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약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캠핑장들을 선호합니다. 그런 류의 캠핑장 중에 가장 좋은 곳이 제 생각에는 여기 별마로 빌리지가 아닌가 싶어요. 사이트도 굉장히 넓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 사이트 한가운데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가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자리가 있으면 가보시면 충분히 좋을 법합니다. 바로 정면으로 넓은 계곡이 있는데 뭐 계곡이 그 포항 캠핑장처럼 재미있는 계곡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충분히 수영하고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계곡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 앞으로 기암 절벽이 여기도 강원도 영월이니까 넓은 기암 절벽과 나무 아주 울창한 나무숲이. 그 강원도의 드넓은 풍경을 아주 대변을 해 주고 있고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비디님도 딱 들어오시고 너무 예약을 잘했다고 해서 제가 칭찬을 받은 곳입니다.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가 뭐 A, B, C, D까지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다른 곳들도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약은 웬만해서는 전 주말에 급하게 예약했는데도 갈 수 있었으니까 웬만해서는 예약에 성공하실 수가 있고 성공만 하시면 웬만해서는 또 평타 이상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난민촌 같은 분위기도 아니고 괜찮아요. 캠핑장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 영월에 있는 별마로 빌리지 다음 여름에는 한번 꼭 선점에서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께 베스트 3 캠핑장 세 군데를 추천을 드렸는데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12월 둘째 주에 바로 캠핑장을 예약을 해놨고 이제 바로 즐겁게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아주 즐거운 백팩인가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즐겁고 멋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올리는 저 쥐팝의 자작곡 역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쥐팝테리비의 쥐팝이었습니다.